이번에 모실 가수님은 저희 금산예술단 오늘이 400회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400회를 하는 동안 모심양변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김영내 단장님을 모시고 본인의 타이틀곡 미련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랑이가 울긴내 울어 바람결에 스쳐간 당신 미련없이 돌아서렸나 아픈 마음 잊으려 해도 추억 속에 그림자였나 소리 없이 내린 이슬 위에 피에 젖은 파도 바라보며 아 아 오늘 밤도 한 잔 줄에 마음 달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울긴 왜 울어 정을 두고 울긴 왜 울어 바람결에 떠나간 당신 미련없이 돌아섰다 아픈 마음 잊으려 해도 추억 속에 그림자였나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 위에 비에 젖은 달아도 바라보네 오늘 밤도 한 잔 줄에 마음 달래 한 잔 줄에 마음 달래 네 계속해서 고맙습니다